어 지수야 근데 저녁에 소개팅 안 할래? 소개팅? 난 생각 없는데 너 인스타 보고 꼭 소개달라는 거 있어가지고 어... 그게... 어 제가 매트를 꼽아볼 수는 없는데 1시간 뒤에서 갈게! 예쁘게 하고 있어! 수수야! 손스럽나... 소심해 보여... 소심해 보여... 소심해 보여... 너무 커... 소심해 보여... 소심해 보여... 은하야! 예쁘게 입으라니까 교복 입으면 어떡해... 늦었다 가자! 이...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